2위. 이강석 선수는 35초 01. 자 이제 5조의 경기 캐나다의 로랑 디브레유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날드 뮬더. 1차에서는 34초 54로 시비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와 우리 모태문 선수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다가 모태문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조금 1차 때 우리가 좀 미안했죠. 로날드 뮬더에게는. 모태문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선수도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캐나다의 로랑 디브레유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날드 뮬더. 100m 랩탕을 좀 봐야겠습니다. 9초 59. 로날드 뮬더 좋은데요. 9초 64. 로랑 디브레유. 뮬더 선수가 이 백스테치에서 상대를 보고 갖다 대는 그런 스케이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뮬더 그러나 바깥쪽으로 많이 밀렸고요.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로날드 뮬더. 어떤 기록이 나올까요? 뮬더. 34초 2호. 2위로 올라섭니다. 고태범 선수와 0.03초 차이. 고태범 선수가 3위가 됩니다. 역시 기량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로날드 뮬더 선수는 그 캘블리 1차 월드컵에서 1위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34초 2호. 1차 우승한 길모 주니어나 가토 조직의 기록과 비슷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